상지대학교 신임 총장에 성경룡 전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이 선임됐습니다. 성 총장은 제1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,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임기는 오는 2028년 9월까지 4년간입니다. 성 총장은 대학과 기업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산학융합으로 상지대와 지역을 살리는 기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상지대는 지난 2022년 9월 홍석우 총장 사임 후 2년간 부총장의 총장직무대행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.